방금은 쓰지 마. 아 씨. 아 쓰지 마. 높이 됐어. 되게 미끄러워. 있게 있어서. 저기 굴이 뭐야? 어떤 거? 여기 굴 같은 거 있네. 동물들 통이 엄청 많아. 오. 새들. 와 좋다. 이게 호주가 바다지. 죽인다 죽인다. 몰디브 바닥까지 가는데. 이리로 들어갔나 봐. 휘우야. 이야. 엄청 시원하다 여기. 완전 땡볕 찔 때 여기 와서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아. 오 진짜야. 신기하다. 이야 여기 동물들이 많나 봐. 다양한 동들이네. 어. 거기로 바로 올라오면 돼. 야 나름 길이 있다. 여기 담아. 그거봐요. 이 바위 틈 사이로. 나무가 자란다는 것도 신기하다. 한번 올라가서 확인만 해볼게. 네. 형 보실래요? 어. 형 보실래요? 이거 뭐 있다. 형 보시래요? 과일 있어. 뭔지 봐봐. 이거 뭐야? 뭐야. 저 위에서 따서 던진 거야 내가. 다미한테. 진짜? 뭐해. 왓스 이즈. this is a uh. we call the. 맨고. 형 달려있는 거 딴 거죠? 바닥에 있는 거 주석기 아니야. 아냐 딴 거야. this is a. 월드 망고. 망고. 망고? 망고?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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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오 걷다 올 거야 오 오 많이 들어갔어 이게 뭐야? 이게 시, 이게 시잖아요 시 밖에 안들어있는데? 응 왕구 향이 아니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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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이 같은데? 응? 임플란트 하나 하고 가실래요? 아직 건치라서...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씨앗을 먹는 건가 그럼? 음... 진짜 이구나 이 씨앗 가만있어봐 이거나 어? 이거나 어? 진짜 이렇게 모여있어 하트 형 이거라 우리가 돌 그렇게 딱딱해? 왜 이렇게 정성을 들어서 까서 먹을 정도는 아냐 형 그만... 안 씹혀 뭐야 이거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차라리 돌을 씹으면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돌 가루라도 나 오 형 불었어 형 이 아니야 이? 어? 겨우 쪼갰어 원숭이가 좋구나 아니 형 에이 망했다 여기 뭐야 이거 호동이? 응 호동 새끼네 돌에 붙어있길래 저거 좀 붙어있길래 손을 잡히는 거야 조금만 더 손을 잡히는 거야 고맙다 손을 잡히는 거야